인제군에서 발원해 양구와 춘천을 거쳐 서울 한강으로 흐르는 소양호에서 첫 녹조가 확인됐습니다. 소양강 상류에서 녹조가 관측된 건 1973년 소양강댐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김도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강 수계의 시작점 소양강. 상류인 인제군 인제읍을 흐르는 강물이 온통 초록빛입니다. 녹조는 강폭이 넓어지면서 급격하게 유속이 느려지는 인제대교 주변에서 발생했습니다. 물살이 없고 바람까지 약한 곳에서는 녹조와 함께 악취까지 진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확산을 시작해 38대교까지 4.7km 구간을 녹조가 뒤덮었고, 하류로 14km 떨어진 양구대교 인근 강물 색도 변했습니다. 인제와 양구군을 잇는 양구대교 앞입니다. 소양화 상류를 녹조가 뒤덮으면서 내수면 어업을 나가야 하는 선박들도 정박해 있는 모습입니다. 소양강 상류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어민들이 녹조를 목격한 사례는 있지만, 관리기관인 수자원공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소양강댐이 만들어진 1973년 이후 처음입니다. 깨끗하던 물은 왜 갑자기 이상이 생겼을까? 한국수자원공사는 폭우뒤 이어진 폭염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녹조를 유발하는 인 농도가 높은 비료와 가축 분유, 사체가 강으로 밀려들었고, 뜨거운 날씨가 이어져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또 녹조로 인한 수질 저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지만, 조류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확산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방류수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국내 최대 식수원 한강의 최상류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녹조 현상에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